우리 한기범씨가 나눔재단 회장직을 맡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모임 대표가 꼭 참여해달라고 참여를 해요. 자 우리 한기범 회장님. 저 키는 줄지도 않아요. 지금도 보면 계속 길어. 자 우리 고위예술관 정현석 관장님 어디 계세요? 예 자 뒤쪽에. 여기 정현석 관장님.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자 이제 우리 서청원 국회의원님께서 안 바쁘시냐는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. 저쪽의 행사가 아직도 아직 안 끝나셨나 봐요. 그래서 지금 자리를 해주신 국회의원님은 우리 안덕수 의원님 한 분 계신데 아 그러시군요. 바쁘셔서 가셨군요.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저작권협회의 전 신상호 회장님도 다른 의원하고 같이 따불이 돼가지고 늦게 오시잖아요. 역시 또 우리 대중음악 또 우리 김광진 회장님도 거기에 같이 계신가 봐요. 그래가지고 도착이 안 되셨고요. 그래서 축하의 말씀은 우리 노천리 의원님께서 오늘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조금 기회였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위총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총재님 나오셔가지고요. 네 위총장. 자 먼저 상임고문 신상호 김광진님께서 아직 도착 안 하셨기 때문에 오신 분들만 오신 분들만 제가 혼명을 할게요. 자 우리 작대령 고문님 일어나셔서 잠깐 나오시고요. 자 박상훈님 정승연님 박동원님 박지영님 그리고 저도 고문으로 또 포함이 돼 있어요. 우리 조영석님 박용진님 김지회님 우리 가수 방주연님 네 우리 현철님 그리고 한중아님 정동권씨 정동권씨 나오세요 지금 잠깐 나와서 네 오늘 우영남님 배성식님 김주노님 이명기님 자 지금 혼명하시는 분들은 오신 분들만 오셔서 대표로 다 한 분께서 대표로 가시시기로 하겠습니다. 올라가세요. 자 김광진 예장님이 넘어가 보셔서 우리 김용석 사무차장님이 대신 오셨나요. 자 오셔서 우리 장태령 감독님이 대표로 한 분만 대표로 수상을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위총장 장태령 선진시민의식으로 사회보공사를 통해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귀하를 스타 연예인시민봉사단 고문으로 위촉합니다. 자 위총장 장태령 선진시민의식으로 사회보공사단 총재 노총렙 자 이상 대표로 한 분만 드리기로 자 나머지 분들 주와의 위총장을 넘어가 드리겠습니다. 나눠드리기도 준비를 해주세요. 네 들어가실 때 같이 단체로요. 네 단체로서 가리고 총재님께 인사 한번 하시고요. 내빈님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예예 예 가운데로 쭉 치셔가지고요. 네 촬영 한번 해주시고요. 여기 한 번 보세요. 자 일동 세례원 경례 자 이번에는 우리 상임 본문에 대한 위총장 취소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상임 본문 지금 다 끝났죠? 네 그러면 자물위원 준비하셔야겠네요. 자물위원 자 호명되신 분들 단상으로 좀 나가주세요. 자 자물위원이신 김정원님 우성봉님 김대현 자물위원장님 김대현 자물위원장님 오셨어요? 네 그리고 양현석님 지철호님 우성흠님 자 지금 호명하신 분들 중에서 계신 분은 단상으로 좀 나가주세요. 자 우리 자물위원장이신 김대현 위원장님 오셨나요? 아직 도착이 안 되셨군요. 그럼 대표 오신 분 계시면 네 한 분만 대표로 나와주세요. 네 자물위원 네 대표님 지금 한 분 나오시네요. 자 위총장은 한 분만 출연하면서 네 위총장 우성봉 네 자 선진 시민의식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퀴아를 스타 연예인 시민공사단 참은위원으로 위총한 임명합니다. 자 스타 연예인 시민공사단 총재 노출레 네 이상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우리 단장님과 대장님 네 준비 좀 해주세요. 자 촬영이 끝나고 그러면 네 우리 장경수 단장님 자 우리 장경수 단장님 올라와주세요. 자 우리 한국 가요국 작가협회 회장 지금 맡고 있으면서도 뭐 여러 번 봉사를 많이 하는 네 우리 장경수 단장님이 단장님으로 임명이 되셨거든요. 자 임명장 성명 장경수 선진 시민의식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퀴아를 스타 연예인 시민공사단 단장으로 임명합니다. 2017년 1월 21일 스타 연예인공사단 총재 노출레 자 이어서 대장 최우진 내용은 똑같습니다. 내용은 똑같습니다. 네 대장으로 임명하십시오. 자 같이 기념촬영 하시고요. 자 다음으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 준비 좀 해주세요. 자 다음으로 운영위원장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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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위원장님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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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